취덕 취덕 지난 이야기 힘든 노동 속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집을 만드는 취덕가 민서 농작물도 설치하면서 점점 더 집의 규모를 늘려나간다 쌍디짱 디스 이스 스파르타 이것만 성공하면 돼 가자 토끼개 한번 성공시켜보자 날아오르라 취덕 아 딸감 넉넉한지 한번 봐야겠다 딸감 더 넣어야겠네 딸감 캐야겠다 딸감 캐고 온다 야츠가 야 왜 맘마스는 태이면 언제? 지금 해? 아 근데 우리 나코벨이랑 그런거 없잖아 안킬러로 금방 캐잖아 그럼 나무부터 캐자 야 응? 나무 때리면 위에서 눈 떨어져 아 왜 때려 왜 때려 아니 렉 나만 렉 걸려? 아 너 걸렸어 나무 캐는 소리 듣기 좀 좋지 않냐? 응 나쁘진 않지 아 바위 캐는 소리는 기분 별론데 아 렉 씨발 아 콩콩남무 하고 있어 나 캐야겠다 뭐 벌써 무겁냐 니는 뭐 했다고 나 아직 반도 안 찾았는데 아 아 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그럼 해야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? 아 아 똥 주실라 그랬는데 어디갔어 너 어디가는데? 렉 때문에 지금 너 왜 날아다녀 왜? 날아다녀 아 이상하게 설사는 오기 전에 이런적 별로 없었는데 그치 주마이라 그런가? 저 포착수 많아서 그런가? 아 이제 무게 다 된데 뭐야 아예 무거운데? 야 이거 버릴드니까 너가 좀 주워 먹고 있어 여기서 먹고 여기서 기다려? 응 나무 캐고 있던거야 설마 그 정도에 무거워하지 않지? 어 못 움직여나 오뚜기야 바로 말툭 박아버렸죠? 아 나 그냥 채워놓고 온다 일단은 아 나 숯벌이랑 공격하잖아 숯벌 못 이겨? 지금 오뚜기라고요 무빙 못한다고 무빙 없이 못 이겨? 창 없어 창? 창 없어 그리고 곰도 기어오고 있어 야 우리 내일쯤에는 맥주 만들어서 한잔씩 하자 여기서 밤에 밖에서 딱 난간같은데 걸터앉고 맥주하시면 정말 추울거 같은데 그리고 그거 공업용 그릴도 넣어줘 왜냐면 이게 X나 필요해 그 양고기 6포가 필요한 키블이 있어 음식이나 양고기를 구했는데 모닥볼은 공간이 X나 쪼나 쪼끄맞잖아 아 양고기는 빨리 당하는데 아 진짜 렛땜이 아기 서버관리가 운영이 왜 있다고야? 만약에 이게 배그나 그런거 있으면 애들 욕 X나 했다 아 진짜 목재같은걸로 집 지워볼까? 진짜? 좀 아닌가? 야 여기 설산에 목재가 솔직히 그림빛나잇 뜨잖아 인정? 애들이 쳐들어왔었는데 우리 집에 있어 지금 그럴 때는 철이 낫지 않냐? 근데 포탑 저렇게 많은걸 뚫었는데 그 철 하나 못 뚫을까? 솔직히 난 목재집 좋아해가지고 갔다온다 야 여기 이쁘긴 이쁘다 낮에 그치? 눈 와 지금 크리스마스 아 산타모자 써야되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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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기 수도관을 왜 저렇게 지우는거지? 난 그게 의미인데 아니 왜? 왜? 왜 수도관 지랄인데? 뭐가? 수도관 지금 수도와갖고 시비가 오셨잖아 아니 네 수도관 말고 원래 있던거 하하 아 너무 풀발 하시는거 아닌가 싶은데 아 미안 저거하는데 어제 고생했거든 진짜로 보기보다 진짜 저거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아니 근데 그 수도관 말고 그 원래 있던 새끼가 위에다 천장에 지어놓은거 있잖아 너 무슨 기분인지 알겠지 그런게 네 전에 내가 해적선 존나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걸 왜 만들어 굳이? 막 이러면서 존나 열심히 해놨는데 이런걸 역지사지라고 하는거야 오케이? 입장 바꿔 생각해라 너 코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주냐? 나 깨고있어 이렇게 갔다 나 깨? 깨? 135레벨 메머드 여기 바로 위에 있어 우리집 맘머스는 고렙으로 하는게 맞는게 쟤를 끌고 가서 목재를 캘건데 야생공룡들도 이겨야된단 말이야 그럼 바닥을 깔려 바닥 바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또 또 또 또 또 또 2 아 시멘트폴 구해야되 목재집 어떻습니까? 목재집? 생각한번만 해봐 솔직히 목재집하고 그 시간에 포탑 하나 더 만드는 게 심했어. 다 알 수 있어. 그래서 철집으로 짓기로 한 거? 나무와 철에 적절한 소화? 맘머스 테이밍 하러 가자! 맘머스가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있습니다. 어? 나니? 아, 껴있었다네. 또 오른쪽에 있네, 그 느낌에. 아, 여기 있구나. 맘머스를 테이밍 할 건데. 레벨 봐봐. 자, 135 맞아요. 가자, 테이밍. 일로 와 이놈 자식아. 일로 와봐 임마. 그렇지. 오, 거리대 거리대. 사전거리 엄청 넓어. 맘머스가 사나운 관계로, 이렇게 아레젠에 타서. 아 뭐야, 아레젠한테 맞는, 아닌가? 아니구나. 더 떠야돼, 더 떠야돼, 더 떠야돼. 일로 와 임마. 와서 딱돼. 뭐 어쩔 건데 오면 너가 어쩔 거야. 이렇게 기절을 안 해. 딱돼. 그렇지. 기절 수치 실컷 채워놨더만 어디 갈라 그래. 일로 와봐. 그렇지. 기절. 자, 여기 내려줘. 아, 섬유가 없네. 섬유 줘 봐, 섬유. 어, 뭐야? 야, 잠깐만. 여기 뭐, 뭐, 뭐지? 여기 지금 누가 보관함을 여기 숨겨놨습니다. 우리 설산둥굴 원래 주인이랑 아이디 똑같은 것 같아. 뭐가 있을지 한 번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깜짝이야! 아, 씨. 테러보드. 잡아 인마. 뭐야 뭐야 뭐야. 쟤 뭐해. 테러보드 뭐해. 맘머스 때린다. 맘머스 안 때려. 너, 너한테 가. 너가 이쪽으로 와. 너가 이쪽. 나 하나 잡았고. 너 이쪽으로 와. 맘머스 때리잖아. 이쪽으로 오라고. 뭐야. 아니, 내가, 나는 상관없어. 내 위치는, 병신아. 니가 테러보드를 잡아야지. 아니, 그러니까 맘머스 어그로 끌리기 전에 니가 왔어야 돼. 쟤 너 쫓아가려고 올라간 거였어. 아니, 찝아, 찝아. 잡았어. 아니, 찝아. 어떻게 들어갔어, 근데? 아,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냐? 나 계속 참았는데. 뭐야. 그니까. 아, 이런 거 보면 참 꼼꼼하지 못하는 거. 나는 이런 거, 이 정도면 안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지은 거지. 난, 난 그런 거까지 엄청 확실하게 한다고. 아이고, 찝아. 족같아서 게임 못 하겠네. 지가 하면 다 잘한 거고 내가 하면 다 안 되는 거야. 근데 난 실제로 진짜 완벽하게 막아놔. 틈 같은 거 아예 없이. 혹시 몰라서. 아니,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이렇게 지었지. 근데 예를 들어 콩피나 이런 애들은 짝잖아. 그냥 모르는 거야 지금. 들어올 수 있어. 일루와, 일루와, 일루와. 여기 원래 풀댁이 있어가지고 안 보였거든 이게? 부수자. 점프샷. 좋아. 좀만 더 부수면 돼. 좋아. 부서진다 이제. 좋아. 가자. 확인, 확인, 확인. 과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미쳤다. 시멘트폴이나 화약, 이게 다 뭐야. 와 대박. 미쳤다. 야. 비워떼 가서 시멘트폴, 캐나 estan 나 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와 대박 여기에 숨겨놨어 이런걸 요망한거 과연 여기는 와 시멘트폴 부자다 부자야 개꿀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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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동합시다 아 시멘트폴 개이득인데 이거 진짜 아 너 가만 보면 빅맘 같아 성격이고 존나 왔다갔다 하잖아 왜 빅맘이 그러잖아 웨딩케이크 잊으라는거 아 또 방송이니까 텐션 살릴려고 그러는거지 내가 아니 빅맘같다고요 방송을 떠나서 니 사람이 빅맘같다니깐 빅맘이 어떻게 웃지 마마마마마 시멘트폴 부자다 시멘트폴의 화약까지 와 나 솔직히 별로 길이 안했거든 저런거 비해 있는게 많다 딱 필요한게 나왔어요 딱 필요한게 나왔어 하나 잃어버려도 하나 또 이거로 쓰면 되겠죠 자 철캐러 갈까? 철캐러다 그럼? 철캐야돼 철캐러 가자 가만 보면 차라리 참 못찾아 휘둘러 와이버는 어디갔지 근데? 아이스와이버 야 근데 우리 맘마스 왜 이렇게 피떡돼있냐 원래 그 피떡이었어 반피인가 그렇던데 무슨 왜 피떡이야 반피 넘던데 반피부터 피떡되잖아 거기가 잘 성장 방해물가 precisamente 두산이 뭔데 가만히 꿀바 아냐 잠깐만 말을 해 말을 하고 해 뭔가를 할 땐 8월달은 왜 이렇게 잔소리야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잖아 원래 그냥 굴리니 하면 되지 너무 거의 입에서 군내날 것처럼 말을 안 하시니깐 다 옮겼어 다 옮겼다구 아 오늘 되게 빡세게 달리네 마머스 한번 보고 갈까? 숨겨놓은 걸 발견해 어 뭐야? 어? 맞네 아까 피덕이 맞았네 저 새끼 씨발 죽여 그냥 존나 띄껍네 개새끼 아 저게 왜 뚫려? 개새끼야 그저 이 새끼가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? 마머스를 일단 스킵하자 힘들어 집을 넓히자 억장 공사하자 많이 지웠다 근데 철 훔치고 싶다 어디 좀 털 데 없냐 근데? 다 먼 데 밖에 없어 철 근데 더 깨러 갈 거지 가자 총 8개 깔으려 오 뭐야 뭐야 나이스 와이본 깜짝이야 아 저기 철 많은데 저기 와이본 있어 여기 철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이본 조심하고 어 우리 쪽으로 온다 와이본 우리 쪽으로 온다 어 글로쎄 와이본 빠졌어 아 여기 철 존나 많네 됐지 한 번에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설산집 여기를 우리가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 항상 여기 오면 누군가 살고 있어야 여기 입구에 포탑 깔아놓고 아 나 습관적으로 정물받을 먹었다 아 대형 동물대변이 좋긴 한데 내 똥도 줄게 내 똥은 인간대별 아 근데 내가 너 똥 줄 때마다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냄새나? 어 불닭볶음면 냄새 나 좋은 거 아니야? 족 같아 근데 하자 어 근데 우리 언제 한 번 와이본한테 썰릴 거 같지 않냐 야 근데 철만이는 진짜 오래 쓴다 그치? 철만이 거의 지옥에서 돌아왔잖아 그치? 헐 헐 거의 바퀴벌레 인정? 인정 생명이ung-형 거의 바퀴벌레급 힘들어 나 오른쪽 거부터 났나 나 100개씩 나 100개씩 바퀴 다 넣었다 아 철키는 거 좀만 치냐 킬까? 너만 괜찮을 키고 힘들어 귀 아 시끄럽다 아 시발 찢었다 찢었어 저 채팅창 옷이 뭐야 오늘 날 잡아서 터는 날 아니야 쟤네 아 근데 이거 집 짓는 거 엄청 오래 걸리긴 하겠다 2층까지는 와이소시야 그때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야 반응이 왜 그러냐 아니 뭐 그러냐고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서 보러 와야지 이쪽 가운데가 이쪽이 안 지워져 여기도 가운데 일단 안 지워지고 이런 데는 이렇게 방향을 틀거나 이렇게 하면 지워지긴 하거든 근데 저기는 어떤 수를 써도 안 지워진다고 참 아 그게 병신같이 나서 바꾼 보인다 여기도 안 돼 아 거기 작물 키울까? 크흐흐흐흐 kleinen 아 잠깐만 설마 설마 나 지금 진짜 진짜 완벽한 아이디어 하나 떠올라는데 설마 설마 될까 이게 설마 야 민서 나 천재라고 불러라 네? 뭐야 이거? 천장 아 진짜? 어 안에 살짝 튀어나왔다 여기로 올라왔다 여긴 거보다 낫지 게이더쿠 셰프실 이쪽으로 해줘 아 3층으로 했는데 맞을까 이게 또 토대가 봐바면서 이렇게 이열 순 있거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상관없잖아 되게 편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게 삐뚤어져있다고 근데 바꿀 수가 없어 진짜 난 이거 파이프랑 아다리 맞춘거야 뭐 입어볼라고 파이프가 내가 원한대로 진짜 안돼 아 근데 아다리 안받쳤더니 나 이거 편한데 너무 이어지 근데 그거 구멍에 빠질까봐 안빠져 절대 이정도 빠지는데 빠져도 뭐 끼거나 그런거 없어 난 그 사소한 틈이라도 되게 거슬리는거 알지 어 여기 실수로 막 니가 엑스키 눌러서 여기로 쏙 들어가 봐 뭐 X 된다고 아 나 꺼내줘 이런다고 이제 아 이거 함정이야 상대팀이 이제 요 밑으로 뭐 보려고 하다가 쳐들어와서 여기 보려고 하다가 빠져버리는 거 근데 충분히 넓다 아 이제 Y번 알 넣고 이러면 존나 좁아진다고 아 뭐 좀만 좀만 쉬다 올까 요 선을 기준으로 무싯돌 집 섬윤 돌 목재 아 왜 때려 아 이건 좀 명분이 없는거 아니야 너무? 아 무슨 촉감 생겨가지고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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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때린거야?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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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우 아 진짜 맛있는 거 있네 우와 이제 선정만 하면 된다 아 아 아